요거트가 상큼하다 고라고라고라 콸콸콸 자취하는 남자 연기씨 자취영희에게 너박입니다 자 오늘의 음료수 먹방은요 마시는 요거트 요거상큼 1리터를 준비해봤고요 오늘도 시원하고 무자비하게 마셔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요거상큼 1리터를 따라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빠꾸없이 원샷 도전 이렇게 요거상큼 에디터를 다 마셔봤는데요 약간 요거트와 주시콜의 맛이 섞여진 맛이었습니다 보시고 싶은 뉴스 먹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연결시자 취향력의 노박이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